이거 볼게요. 1075번 abc 넓히 구하라는 말이겠지 삼각형 넓혀요. 말 그대로 정원아 삼각형 넓혀요. 삼각형 넓히 구하는 공식 몰라? 알잖아 삼각형 넓히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변 곱하기, 두폐 곱하기 이분이 이러들 그럼 밑변 구해야 되겠지 밑변은 얼마니? x절편에 차요.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라 차 구하는 공식을 알려주지만 쓰지마 고등학교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높이는 얼마니? 얘가 높이지? 그렇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는 게 높이가 얼마야? 5잖아 그럼 뭐만 구하라는 거야? x절편에 차만 구하라는 얘기 x절편에 차만 구하라는 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잖아 마이너스 양도가 다 뽑혔다고 1, 5, 9 마이너스 1 플러스죠 이제 인증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x펄스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옳은 말기야. 이렇게는 6이죠 그럼 다구나 15일 그렇지 그럼 오늘 이해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